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삼양의 신메뉴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 페리카나 로스피 핫 대블맛 준비했어요. 잘먹겠습니다. 콜라부터 따라볼게요. 그러면 기대했던 페리카나 로스피 핫 대블맛부터 먹어볼게요. 페리카나 로스피 핫 대블맛 콜라부터 먹어볼게요. 다음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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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이에요. 다음날은 다음날은 다음날에 다음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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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이에요. 바삭바삭 이번엔 크림가루보 불닭볶음면 이번엔 크림가루보 불닭볶음면 맛있겠죠? 크림가루보 불닭볶음면 참기름 초콜릿 골고루 찹쌀떡 거짓말. 아리. 계란 찹쌀떡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계란 양념장 너무 맛있어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끝 끝 끝 끝 잘먹었습니다 끝